내 가슴을 넌 느끼게 할 수 있니 나는 내가 전부야 너는 필요 없어 내 마음을 넌 가져갈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겠니 너는 포기할걸 나은지 넌은지 내가 전부야 너는 필요 없어 내 마음을 넌 가져갈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겠니 너는 포기할걸 너는 포기할 수 있겠니 너는 포기할 수 있겠니 너는 포기할 수 있겠니 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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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사람 찾을 수 있겠니 얼마 한 번 만들어보세요? 오빠 얘기 안 하디? 나만 더 좋아달라는 장르 협상은 이루어집니다 배고프지 우리 밥먹자 밥먹겠다 배고파야 그러면 이렇게 너네 둘이 설거지하고 이렇게 둘이 찌개하고 이렇게 둘이 밥하면 되겠다 그런게 어딨어요? 오빠는 뭐 하려구요? 나 감독해야지 그렇게 멋있어? 밥하면서 감독이 있어야 돼 야 감독 같이 해야지 남자의자한테 감독 해야지 뭐라도 해 게임이나 하든지 제복이 하든지 해가지고 뭐 해 제비 뽑기로 하자 그럼 준비했어? 제복 뽑기 잘했어? 네 오 긴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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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잡어 잘 잡어 오빠 얘기 안 하디? 오빠 호주한테 다 했어? 내 얘기 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내가 물어보면 오빠는 뭐 해줄건지? 해달라는 애 다 해줄게 지한이랑 좀 잘 지낼 수 있게 할 땅은 이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나 못 자는데 내 생각에 내게 제일 편해 아 나도 밥 할 줄 모르는데 아 나 설거지야 설거지 설거지 뭐야 너 설거지야? 아 나 아 나 아 얘랑 진짜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거든 아 나는 진짜 너 원래 학교는 얘야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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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못해 에게 못해 에게 못해 에게 못해 에게 그로 에게 못해 에게 못해 에게 facts 에게 못해 에게 못해 에게rev 라Point 1월에 뜨거ás 고기는 누군데, 고기? 나. 고기, 저요. 아 진짜? 오빠는. 난 찌개. 찌개, 찌개 잘해놔. 아 찌개. 아 불아, 바꿔줘라. 바꿀래? 아 나 찌개하고 싶어, 진짜. 고기 운동이 많아. 야 찌개하고, 그만해 이제. 야, 됐으니까. 왜요? 고기하고 빨리 밥하러 가라. 형이랑 찌개하고 싶었는데, 진짜. 다음에 하고, 고기하러 빨리 간장 밥 먹으러. 밥. 빨리 일어나, 빨리. 밥, 밥. 밥 파는 사람 밥 타고. 나도 설거지하고 싶으면 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설거지끼리 바꿔야 돼. 아 왜? 설거지랑. 아니야, 설거지는 원래 남자들이 하는 거야. 아 이 고기, 저것도 못 뽑아가지고. 에이, 설거지 씨. 형, 설거지는 설거지만 하면 내줘요. 아니야, 아니야, 너. 서있잖아, 반찬도 해야 돼. 여기 어딨어, 설거지하고 있었잖아. 야, 반찬 없이 어떻게 먹었는데. 여기서 반찬 어떻게 하려네요. 여기 앞에 앞마당이 많잖아. 좀 얘기하고, 이제 좀 따와. 형, 당연히 이란과 만주는 형. 이성적이 같이 데코가 왜 싸움 안 나요, 주인이랑. 아니, 진짜 따가워. 아까 보니까 해팡이 때, 해팡이 냄새 좀 해먹자, 우리. хотите amplitude. 예 fantác. 고추, 향추. 자, 알아서, 누가 induz 오라고. 이런식으로 빡빡 아니에요 그럼 영양가가 없다고 가정시간이 들었어요 야 깨끗하게 먹는게 더 중요해 쌀이 영양이 있어봤자 얼마나 영양이 있긴해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 필요없단 말이에요 아유 필요없어 깨끗하게 먹어야지 맨날 혼나가지고 이건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 몇반만 볼 수 있으면 돼 내가 봤을 때 한 두 번? 세 번 세 번 오 맑아졌다 그치? 물이 너무 약한거 같은데구나 아유 힘들다 아유 힘들다 물을 몇번을 틀어야 하나 집도 완전 신났네 신났어 야 집에서 하던 버릇어 아직도 못허췄어 아니에요 뭐해 세살버릇 여덟까지 간다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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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사령관이 돼서 너를 뒤에서 서포터를 해줄게 어 집동 집동남자 만들기 대작전 야 쓸게 한번 너 거리 좀 좀 해 아유 여기여기 여기여기 형 야 어 내장이 안 닦고 있어 어 자 주통 자 왔어 왔어 야 자 빨리 허가마이기 찍을 수 있어 주통 자 어 자 데리러 간다 아유 이거 뭐하냐 팬티 받자 네 어 강요이 형이 자꾸 시켜 아 뭐래 뭐래 나 안 했다니까 나는 어 나 안 했어 아 왜왜 왜 왜 3. 4. 5. 5. 5. 6. 5. 6. 7. 8. 9. 10. 10. 제이어스 누구냐? 목걸이 맞네. 어?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맞네. 목걸이 맞네. 귀신은 못 살려. 어? 야, 그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아, 진짜. 어이구, 인마. 너는 형 손바닥 아냐? 서명 손바닥 아냐? 어? 리얼리가 잘하고 있네. 맞아! 그런 상황이구나. 시끄러워. 그만 봐. 올라요! 굉장히 찌궁을 거치고 하냐? 야, 여기서. 아, 부러워. 니가 잘한다며. 어? 니가 잘한다며. 야,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 어? 이게 또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건데. 아, 그게 싫어. 내가 그때 진짜 너랑.. 어? 힘들 것 같은데. 좀 해봐. 아, 퀄리 좀, 아. 아이고. 누군 좋은 줄 아나, 지금? 야, 야, 야. 민지욱이. 음침해 보이는 게. 여기는 뭐 저기있다. 민지욱이잖아. 저기있어, 저기있어. 고추. 어? 야, 가만히 있어봐. 형님, 뭔가 보여줄게. 너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망 봐. 제대로 봐야 된다. 알았지? 니가 그렇게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니 좀 마음에 들다. 너, 너 혼자 가고 그러면 안 돼. 야, 고추, 고추 있다, 고추. 종이 형, 너는 지금. 야, 근데 이거 땡초인데, 땡초. 야, 사람들 땡초, 땡초 먹을 수 있을까? 그냥 나 훔치고 있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아저씨.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런 걸 저한테 맡기셔야지. 이런 거 남자가 해야죠, 남자가. 저한테만 맡겨주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요리도 하고. 모기를 잘했네요. 아, 모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모기가 많아요? 아, 잘 모르겠네. 모기가 예뻐요. 지금, 바람한테 바라가기가 쉽잖아요. 지금, 바람한테 바라가기가 쉽잖아요. 안 돼있다. 제가 그러면 좀씩 들어가야겠어요. 네, 아니에요. 다 하고. 제가 여기 딱, 다. 잡아주면, 지금 딱 붙잡아주면. 들어가주세요. 마시게요, 아빠. 이게. 빨리 타, 빨리. 아, 저거. 설이한테 스피드야, 스피드. 알았어, 알았어. 좀 더 숙여, 몸을. 아, 진짜. 지현아, 잘 따고 있어? 어. 구멍 난 거 따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이거 누구예요? 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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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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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xation 김치 완전 맛있겠다. 김치. 여기도 다시. 여기 앉아야지만 멋진 요리를 또 구워서 형한테 직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떵 주니까. 아유 술 좀 내도 되겠네 야 근데 그거 때문에 왜 안 붙어? 야 나 이제 봐 고기 건들지 마 그냥 고기 익을 때까지 냅둬 익을 때까지요? 그래, 제발 건들지 마 아니 형, 우리 이제 밥 먹을 때 편하게 먹자 어, 편하게 먹자 네, 알겠는데 제가 평평을 또 챙기고 싶어서 저는 2주 동안 그쯤에 아니, 해이 형도 있고 하니까 아니야, 쟤는 그쯤에 좋은 자리 좀 했어 근데 옆자리보다 일단 수환이는 형, 제가 형한테 여기 앉힌 이유가 형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보다 또 이제 사적인 얘기도 많고 오늘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한테 얘기할 것도 많고 하니까 응 형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서 음 술이 안 들어갔는데? 술이 있어야지 술이 있어야지 형은 어디? 아프부터 갈비고 있다고 화장실이라고 해? 화장실이라고 해 뭐 맨날 화장실이야 뭐 맨날 화장실이야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맛있지? 어, 여기 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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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시 한 2번이 또 좀 있어 어? 누나, 나 형 앉혀야 돼 아우 나 이거 조금 넣을래 오빠 이거 어? 어? 괜찮아? 여기 앉아봐 누나가 이거, 이거 먹어봐 맛있어 어, 맛있어 나는 팩 끝나니까 누나야, 나는 안쪽도 안 해 오빠 어? 어? 고기 빨려 예진이가 참 어, 이게 고기 어, 예진이가 진짜 아, 오빠 이게 작아서 아 아우, 잘먹는다 응 아, 너 이거 빠질게 내가 네, 누나 음 맛있어, 오빠? 오, 진짜? 드세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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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잘 받아 드시네 그냥. 진짜 근데 맛있잖아. 안 맛있네? 안 먹어봤어. 버부가면 들어야 돼. 아 나 이 소리 왠지 좋아. 나 취한다 이거. 이 상태로 그냥 먹을까 이렇게 같이? 오빠 빨대로 빨라 하고 좋아. 아니면 우리 숟가락으로 뽑을게요 그냥. 어때요? 맛있다. 진짜? 속지마 속지마. 속으면 안돼. 진짜 맛있어? 쭉쭉. 맛있지? 맛있지? 무슨거만. 너 소리가 안 나. 멋있는 척만 다 하고 지금 그대로야. 다 느꼈다 형. 그러고 보니까 강요 오빠랑 지원이 오빠 나이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미지가. 수환이랑 똑같아 하는게. 내가 뭐 이 싸움 잘하나니. 완전 불안해 강정 꺼가지고 이상해. 핑크거든? 네? 뭐야 피킹이야? 다 핑크? 뭐해요 그럼 나. 뭐야 핑크야 뭐야 너. 뭐야. 왜 그러는데요 진짜. 내가 따로 나와. 나가요 형 먼저 그럼. 야 나오라고. 나가라고요 그럼. 나가라고요 그럼. 선생님 왜 그래? 집동만 한거 됐고. 진짜 밖에 나와서 치고 먹고 싸울 수도 없고. 내가 왜 집동이냐고요. 미친 거 아니야 집동. 하지 말라고 짜증나. 야 형이 집동이냐고 집동이지. 야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강이수환이 빨리. 화해. 빨리 하라고. 저 잘못했어요. 악수해. 호응해. 호응해. 짠. 사랑의 쿠폰. 쿠폰이 뭐냐면. 받는 사람이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거야.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꼭 해야돼. 우리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렇지? 예. 알싸. 얼굴. 이거 또 나오고 또 나와가지고. 아. 아 씨. 짠. 짠. 무슨거에요? 무슨거죠? 알았지. 얼음물로 시원하게. 사랑해요 형. 집동. 네? 숙박 와서 담배 좀 사와. 아 형 돈 줄게. 어. 뭐요. 아 안 맞으려봐요. 형 이렇게 쿠폰 막 써도 돼요? 아니 안 좋아가지고. 형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 야 시원하게 좀 해봐. 쿠폰 좋다. 어. 다 빠르게 다 빠르게. 다 빠르게. 됐죠? 다음 번 맞죠? 아. 팁이야 팁. 야 다리 좁도야 빨리. 형. 응? 저 어깨 좀 주물러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걸 주물러 후라이야. 쿠폰. 쿠폰이 한 번 해주세요. 왜 굳이 뭉쳤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흥신하다. 강희야. 춤이랑 부를게요. 아 나 별로 안 해주려고 하는데. 빨리. 아 빨리. 아 나한테 왜 이래 전부 다. 아. 아. 강희육장. 멋있는 건데. 멋있는. 멋있는. 좀 화려한 건데. 괜찮아? 아 이거 완벽한 동작. 행기해주세요. 아 비동훈 선수. 문자답히만 있는데요. 저팔개는? 저팔개는. 아니 그러니까. 저팔개는. 손님 왜 이랬셔. 저팔개는. 손님 왜 이랬셔. 저팔개는. 저팔개는. 홈눈왕 이승엽 선수 들어간다. 안녕하십니까 홈눈왕 이승엽입니다. 좋은데. 저팔개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못 보았지 않아 봐. 자 여기 이제. 이어서 유호성 유호성. 인사해라. 최고의 그릇 사운드. 롤모 6 진숙이다. 아. 잘생기지 않은 어빠랑 그맨딸 있고 인홍기 오빠도 재밌잖아요. 나는 뭐야. 우리 동체으로. 재미는 있었는데. 하루만 같이 지내봐. 옛날 까칠까칠하고 뭐 많이 쓰기면. 까칠해도. 하루만 같이 지내봐. 30분만 같이 있어봐 그냥. 오늘 같이 있어볼까 오빠 30분만. 아니 그니까 말이 못하고 그 정도로 그렇게 답답하다 이거지. 아직 안 한 것도 없지. 싫어한 얘기는 아니고. 멋있는 오빠를 위하여. 아니 나? 아니거든. 거기 잘 맞네. 어휴 배부르다. 왜. 왜 나 안 도와줘. 도와준다며. 내가 아까 오빠랑 지효. 허진이랑 같이 안 깨졌잖아. 너 어떻게. 어떻게 도와달라고. 지금 봤잖아 호진이랑. 이진이랑 자꾸 지한이. 멋있다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엔 오빠가 도와줄게. 아까 도와주는 것도 있어 하니까. 싫어하게 한 번 도와줄게. 가자. 뭐야. 이리 와요. 니가 와. 아 누나. 친하게 지내. 지환이랑 호진 누나도 친하게 지내고. 이 게임이 뭐가 있었지? 아 낙서했어. 한참이었거든. 자.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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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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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왔어. 근데 뭐하다놔요 요새. 우리 뭐하자 여기. 뭐하자 여기. 뭐가 물어봐. 우리 중에. 뭐하자. 뭐하자. 먹어 봐. 먹어 봐. 먹어 봐. 아하하하. 아휴. 아휴. 지환이 만나니까 진짜 연예인 만나고 왔어. 막 와. 나 살살. 네 지환이 잘생긴 건 뭐 이겨봤다고 할 수 없어요. 아 난 잘생겼다 나. 잘생겼다가 살살 뛰는 게. 응? 어우 잘났다. 잘생겼어. 나 얼굴을 삭제는 데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좀 표정이 웃기지 않으면. 눈치게임 할 때. 눈치게임 1, 2. 어. 역시 20대는 달라. 맛있어? 끊어보시오. 아 오늘 시켜내드리라는 거 있지 않아? 어? 어. 뭐야. 아 지환이 좀 아까 좀 옷을 갈아입히겠어. 아니. 에이 설마. 설마 야 지환이. 지환이. 야 이렇게 야 뽐민아. 아 진짜. 뭐야 지금. 나? 빤 나. 아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야. 야 안 내놔. 왜. 왜. 아 씨. 쩔다. 아 뭐야. 지환이 가만히 있다가 뭐 하는 거야. 움직이지 마요. 이렇게 돌아와 버리겠다. 아 겨드랑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다가 그냥 움직이지 마. 아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아 진짜 장난이야. 아 진짜 정말 실망이야. 냄새 나는 진짜 제일 싫은데. 도욕이도 냄새는 안 난다. 아 진짜. 아 이거.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야 좋겠다. 야 좋겠다. 이 냄새. 아. 도욕이는 그래도 냄새는 안 난다고. 진짜. 냄새만 안 나고. 네. 마침 씻어. 아 진짜. 야 샤워 한 번 하고 와. 샤워. 야 이거 펼치지 마요. 거기. 난 이거 좀 닫았으면 좋겠어. 아. 크흠. одну. 야 빨리 주 festiveomination. haba 정학rrr. 왜요 왜 그냥. 웃긴다. 나 좋아하는 것 같애. 공주병 또다 누나씨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나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기타 치면서 노래 흘러줬다니까 민폐야 민폐 진짜 노래 흘러줬다니까 이거 약간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 내가 그거 공주병이 아니라 맞아 정할 때도 누나랑 일부를 엮으려고 했던 건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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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리 왜 있어? 저희 마음이잖아요 그런가? 프린시씨 어떻게 시간이 괜찮으시면 편책이라는 편책이요? 네 네 너 같이 갈래? 네 같이 가면 되지 같이 가는데 그럼 가요 같이 같이 가요 같이 가자 형 형 싫어하는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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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네 너네 꼭 안아도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강현아 안아도 되는데 나도 진짜 바닷가랑 짜네 네가 짜 별도 많고 별도 많고 별은 없는데요? 저는 이런 데서 사는 게 소원인데 정말 훈진씨는 어떠세요? 저는 서울이랑 좋아해요 나도 나도 갑자기 서울이 좋아지는 것 같아 밤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 조심하네 조심 우와 우와 예쁘다 저기 저기 저거 뭐야? 저거 오징어 잡이 배인데 진짜? 어 밤만 되면 여기선 오징어를 저렇게 잡아요 너네 배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괜찮아요 까지 말고 호시씨 이쪽에 앉으세요 제가 자리 아까 세팅 해놨습니다 너네 여기 앉아 여기 아무데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안에 이렇게 파란 소리 듣고 뭡니까 참 영어로 따라 파란 소리가 별로다 맞아 파란 소리가 별로다 파란 소리가 별로다 봉사야 촬영 누나 그럼 우리도 우리도 가는 거야 누나 갔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자 얌전지 있을게요 야 얌전지 안 보이는 거 그래 가만히 있을게 자 그건 또 또 또 또 또 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싸이오드 하세요? 같이 일촌 하실래요? 죄송해요. 아까 친구 있어서. 죄송해요. 고마워. 정답. 정답. 롱뿜세 흐흨 아 하하하 롱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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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바라 롱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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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바라 아주りゃ 제물게 알다 저희가 음룰 샤워 멀리 우리 자른 também gotta raus or dp i p um can g sounds i as 두, 세, 십, 포, 파이, 시, 세 야 바닷가 꼬였어 원래는 바닷가 기네 화이팅! 화이팅! 왜? 왜 그러는 거야? 제 마음이... 아 아무것도 안 들었어 빈다! 아, 바다 냄새도 비릿한 게... 바다 냄새가 머리 모짐한 냄새가 낫을 것 같아. 이거 아까 쓰레기 쓰레기를 되게 많은 것 같아. 바다 냄새도 두고 참 좋네요. 밤이 더 예쁜 것 같아. 달. 와, 달. 동그라네 그냥. 그런데 오빠 기타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아, 제가 또 이렇게 바다 오면 이렇게 한국시 연주하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노래 나고 개발 가고 왔지. 한국 연주해야 되니까요? 내가 뭐 프러포즈 하겠다고. 진짜요? 아, 너네 목 안 말라? 이거 좀 오래 했을 때 목 말하다. 음료수는 사와. 밀렸어, 당연히. 이 정도가 들었는데 내가 사와야지. 사자치도 사자고. 슈퍼 어딨는데요? 기타 연주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진짜 잘 들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여기 바닷가에서 들으셨지. 저걸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떤 뭐 약간. 이렇게 뭐 다느짐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 뭐 이런 거를. 아, 그렇게 돌려서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되게 오빠 좋은 오빠 하고. 좋다, 자세하고 자장하는 거 같은데. 오빠는 그냥 완전 좋은. 와우~~ 다음 주에... 민우 형이 오라고 해서 나 불쌍해 죽겠다 진짜 나 저거 먼 일이 있던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던데? 무슨 선생님께서 오늘 뭐 괜히 파도 소리가 안 났다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오늘따라 뭐 윤환 씨, 조탈은이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좋아하나 보니? 그런가? 아, 저 노래 진짜 나는 눈물 나. 불쌍해요. 윤호 경험 너무 좋아해. 쩐다, 너 진짜. 너 쩐다. 대화에 묶히네. 왜 이렇게 대화에 묶히네. 한 번씩 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 특이해. 맨날 면만 먹으러 온 거야. 얘는 조금 재미없었을 것 같아, 도영이. 나는 장이랑 수환이가 세게 재밌게 해줘서. 원래 지현이가 까칠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까칠하게, 설득이 원래 있긴 한데 그런 와중에도 되게 챙겨주는 것도 많고 장이만 진짜 익혔을 때 세게 없을 텐데 수환이 들어오고 나서 진짜 가족같이 지낸 거야. 거기 와. 우리 도영이는 뭐 없나? 우리 도영이는 뭐, 갑갑하니까. 우리 엄마랑 친하고. 제가 딱 살게요. 여기 여자랑 사는 소리 시켜드려야지. 여자 생기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저희도 약간 여자를 쉽게 안 사귀는 그런 사이. 근데 매너가 좋아. 그럼 여기가 심심한데 막판으로. 그런 거 해볼까요? 뭐지? 팬들한테 애정부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되게 충성이 기쁜가. 끝나가는 마당. 끝나가는 마당인가. 뭐로 하냐면.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서 오라는 거 어때요? 가볍게. 아 근데 박지현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도영이는 나는 바로 올 것 같아. 그럼 강혜와 수환이는 제일 먼저 올까요? 도영이가 진짜 제일 빨리 올 것 같아. 근데 은근 또 지현이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제일 먼저 뛰어야지. 아니요 강혜와 수환이가 최고지. 전해보면 알겠습니. 같이 보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받으러 나오면 안 돼? 어? 문자 왔다. 받아? 응? 똑같은 문자인데. 똑같은 문자인데. 나도 호진이라고 받으러 나오라는데. 어쩌네? 돌아버리지. 난 예찬아. 어 유진아 아름다. 너무나. 뭐지?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단체로 이렇게. 바보로 하다. 돌아버리겠네. 에이 너도 오겠지 마지막인데. 박지한테 안 가면 된다. 나 안 가면 된다. 나 안 가면 된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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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쉬운 남자한테 안 가면 된다. 강혜가 예산 왜이네? 뭐? 아 쉬운 남자야. 강혜는 안 가면 된다. 강혜는 안 가면 된다. 강혜는 안 가면 좀 걸어갖고. 아유. 안 가면 좀 걸어갖고. 또 분위기 못 잡네. 아니요. 가면 안 되죠. 나 이럴 때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신경 쓰. 응? 안 간다고 너. 혼날까봐 그래. 아. 보인 느낌은 많아. 여기야 수환아. 살짝 늦게 오는 게 낫지. 문자 신경 쓰지 마. 문자에 정상이 안 담겨있어. 이모티콘 놓고. 너무 쉽게 봐. 수환아 너 혹시. 어디야? 저렇게 일해야지. 얘 왜 그랬나 너. 너 아까부터 왜 그래. 너 진짜 쩐다. 대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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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린애들 줌인데. 그러니까. 어린애들 줌 그렇다 이거. 그치. 여기 있다. 아 근데 누나들 회사 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왜? 회사 들고 왔으면 전화를 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애진 누나랑 원래 좀 그래 오늘 안 갈거죠? 야 어디가라 야 야 야 야 야 앉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잘해봐 아 잘해봐 야 야 누구야 야 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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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어! 왔다! 이거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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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왔네? 짱! 아, 니가 짱! 이거 안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엄청 힘들었어요. 정답 아꼈지? 나도 그렇게 뛰었어, 그냥. 2등인데? 지환이 2등인데? 도영이는 망원인데. 여기 빨리 뛰어왔다. 근데 오빠는 어떻게 했지? 왜 뛰어왔어? 얘네가 뛰어왔어. 왜 하죠? 형도 아까 여기 있었잖아. 나, 나 또 모르는 줄 알지. 이거야? 어, 이거야. 뭐예요? 여기 냉기했거든. 공통신 택배.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괜찮아. 그래, 맞아. 이렇게 다 같이. 우리 너네들이랑 같이 하려고 복복 싸웠는데 저거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재밌겠다. 복주! 나 긴 거. 나와, 나와, 나와.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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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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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번 알아야지. 여기 벌레 많아야 돼. 나 이 노래 모르는데. 왜 하면 안 돼? 어디 있어, 어찌 막아? 저기 안 돼. 서cot 뭐 imagining. 내가 아주ension. 가자, 가자. 여기는 양재동에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우리 선생님 모험실 왔는데 애들이 안 왔어 이제 왜 이렇게 안 와 죽여버릴 거야 맨 꼴찌는 내가 때려줄 거야 이쪽에서 이제 노을 할 겁니다 어 왔나 보다 왔어? 야 왜 이렇게 지금 몇 시야 죽여버리겠어 안녕하세요 왔어 왔어 아 웃긴다 안녕 왔어 기억 중인 거지 기억 중인 거지 최고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녹음합시다 바이블레이션 절대 넣으면 안 되고 마지막 것만 하고 녹음하자 이제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표시 화이팅 하면 되지 뭐 진짜 찍는 거야 이거 빨리 들어가 아 수환이 잘생겼구나 보석같은 미소를 은근히 은근히 수환이 잘 떤다 어? 수환이 떨어 왜 뭐하고 있는 거야? 찍고 있는 거야? 어 찍고 진짜 찍는 거야 이거 아 정말로? 아 오늘 섹시한 거 해야 되는데 누가 섹시한 거 하지? 여자 중에 한 명 섹시한 거 해야 되는데 어? 아름이 안 어울리지 어? 아름이 안 어울리지 어때? 누가 찍고 있어 예진이 찍는 건 뭐야 예진이 찍는 거야 야 나는 섹시한 거야 왜 왜? 나 성사랑이야 막 나? 이거 누가 엉덩이지? 나도 알겠어 어? 잘할 수 있겠나 오늘? 잘 잘할 수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어요 술 좀 그만 먹고 이제 아 이거 봤더니 더 술꾼이야 다 불러야 돼? 발음을 정확히 해줘야 돼 들려요? 아아 오 금마이크 금마이크 저 달라줘 형 금마이크 아니잖아 금마이크 보석같은 미소를 보여주세요 형도 먹어요 형도 먹어요 형꺼 짜장이에요? 어 짜증나 빨라 빨라 박자 천천히 어? 응 알았습니다 긴장했구만 목소리가 흠 아 아 아 흠 만나서 반가워요 떨지 말고 만나서 반가워요 박자 맞춰 박자 나 살차을 시선과 행동 아니 목소리 갈라지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어떡해 목소리가 갈라지니까 어떡하지? Airlines 우 1951 하자마자 만나면 받아달라 하는데 아, 아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나와 보석같은 미소를 보여주세요 낯설자는 시선과 행동 왠지 친근해 사탕같은 달콤함 보여주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창자 문이 열리면 내가 보여 사과같은 내 얼굴 너도 보이니 달에 비친 내 몸에 정말 섹시해 꽃님 같은 공주님 이젠 어쩌나 하지만 나는 팬 당신은 주인님 만나서 반가워요 잘 지내봐 아 누나 대박 아 밥 좀 줘 아 배고파 죽겠다 진짜 와 대박 야 너 진짜 쩐다 아 누나 그거 내꺼잖아요 진짜 니꺼 내꺼가 어딨어 근데 이거 하니까 진짜 재밌는거 같긴 했네 아 진짜 아 너무 치사한데 야 나는 봉수니까 너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누나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거 병이야 아니야 누나 누나가 진짜 예쁜거 같은데 쥐똥 근데 너 자꾸 누나 어디 보면서 얘기하는거야 내가 좀 섹시하긴 하지 아 내가 땀난다 난 너의 팬 나는 퍼피나 개처럼 아주 막 편하게 생각해 퇴근할 때 영광 앞에서 날 불러줘 언제나 바로 달려갈게 컴온 베이비걸 날 쓰다듬어줘 하지만 나로 음악이 다르겠지만 때론 친구처럼 때론 가족처럼 때론 아빠처럼 때론 엄마처럼 오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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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가워요 아 형 진짜 이런것 좀 버리지마 기타자고 아 기타 얘기만 해 하지마 만나서 반가워요 아 진짜 그만해 아 진짜 가 가 아 진짜 어디가 만나서 반가워요 가사 안 감я 만나서 반가워요 오케이 잘 carries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방v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